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앉아도 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와우 민수인과 웬디에 왔을 때 우리의 방송을 보면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네 그럼 중국의 팬분들께 네 중국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웬디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이제는 웨이버 우리의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웬디가 첫 번째 Michael de dawn 음악방송 MC에서 어떠하나요 두 분 둘 다 구분액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네 중국의 웨이버 팬분들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웬디씨 처음으로 음악방송 MC를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때요? 두 분 처음으로 MC를 맡으신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멤버들이 없어서 많이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MC 민현씨께서 옆에서 챙겨주시고 또 너무 같이 옆에서 호흡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긴장도 안 되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디씨는 이번에는 MC는 못 참여 그런데 왼쪽의 민현은 굉장히 참고 그래서 이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씨는요? 저도 이렇게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에서 웬디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aku 팀과 대세의 중반 멤버들의 연구 멤버들의 연구 멤버들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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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2자의 연구 멤버들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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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합니다 두 분이 처음으로 같이 MC를 하시는 기념으로 세 가지씩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같이 보내신 시간이 아까 리허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장점을 생각해서 칭찬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? 제가 먼저 할까요? 일단은 매력적인 목소리 레드벨벳 메인보컬로 굉장히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평소에 팬이었고요 그리고 하얀 피부 그리고 귀여운 무대 매너 하하하 可愛的舞台魅力 맞죠? 좋습니다 와~~ 호락받는 네 다음은 웬디씨도 한 번 저는 멀리서 봐도 키가 크시니까 키가 크시구나 되게 훤칠한 키 듬직한 듬직하고 훤칠한 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면 아주 높은 색 똑같이 또 하얀 피부 네 네 둘이 같이 서니까 되게 하얗다고 하셔서 하얀 피부 그리고 또 매너와 착한 되게 착하시고 아우 매너가 너무 좋네요 되게 훤칠한 되게 훤칠하네요 되게 훤칠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희 둘이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왜 웃으시죠? 긴장되게 아 이제 웃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 덕분에 분위기가 정말 화기해졌죠 그렇죠 민현 씨의 애교 타임 한 번 볼게요 우와 이 분위기에 이어서 네 민현 씨의 애교를 한 번 짝꿍 짝꿍에게 네 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 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왜 저도 긴장했네요 아 애교가 굉장히 약한데 네 한 번 해볼게요 네 러시아 룰렛 너무 좋아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누나 러시아 룰렛 너무 좋아 엉뚱한 애교였네요 귀여우시네요 맘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히려 웬디님을 창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더워라 하강은 쇼 그 중전 이거 단지 뭐 있어 어 아 신곡 아 아 재재 니다 신곡 러시아 룰렛에 굉장히 잘 들어요 사자의 방식을 표현해 근데 약간 좀 약했어요 약했어요? 한 번 더요? 한 번 더요? 정말요? 연기하세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네 가보겠습니다 네 웬디는 나 갈비 좀 먹고 싶어 아 이게 더 나요 이게 더 나요 박수 모두 박수 쳐주세요 제가 하얀 얼굴이 빨갛게 변했네요 하얀 얼굴이 빨갛게 변했네요 하얀 얼굴이 빨갛게 변했네요 저희 빨리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? 통역 한 번 해야 될까요? 통역 안 돼요 네 제가 발갛게 변했네요 네 우선 제가 발갛게 변했네요 네 다음 문제 웬디는 시청자 여러분이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나요? 지금 영상이 영상이 있나요? 그럼 웬디가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나요? 그럼 웬디가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나요? 웬디가 한 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웬디씨 알람 소리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방금 민현씨가 애교를 보여주셨는데 그의 맛을 받아 쳐서 웬디씨가 아 이거 제가 모닝 알람 귀엽게 부탁드릴게요 귀엽게 아 귀여운 알람 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하하면 되나요?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녹음기를 꺼내주세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준비 시작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화이팅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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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 더 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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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에요 아침이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취청 취청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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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디가 아까 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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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네 민현씨 잘해요 굿나잇 굿나잇 저를 한 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애교 말고 저는 네 좋습니다 잠 자기 전이니까 네 맞아요 노래를 한 소절 아 좋아요 좋아요 세레나 네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 위에 우리가 흘러내려요 잘자요 잘자요 해봤네 해봤어 해봤어요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하하 그럼 다음 문제 네 뉴이스트의 신전지 중 수업료로 민현의 제작곡을 듣고 팬분들의 노래 그리고 민현에게 이 노래의 노래 네 민현씨의 질문인데요 뉴이스트 이번 앨범 중에서 민현씨의 첫 자작곡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아 맞아요 팬들을 위한 곡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짧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곡은 땡큐라는 곡인데요 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이에요 네 네 이 노래는 Thank you 그리고 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알아듣는 척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분 좋은 바람이 불며 거리 밝혀주는 저의 노을 내려오는 온도에 너 있어서 우리여서 모든 게 다 완벽해 와 와 감사합니다 첫 자작곡인데 되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와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당연히 웬디 씨도 안 들어 볼 수가 없겠죠 네 좋은 목소리 저에게 한번 짧게 들려주세요 저희 타이틀곡 어 그거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아니면 저는 저희 곡 중에 이번엔 Sunny Afternoon이라고 오 네네네 네 오늘 같은 달콤한 날은 그니는 그니는 어디든 조선이 Afternoon Afternoon 네 와우 와우 와 굉장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로 네 왔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처음 진행을 하시는데 특별 관전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? 특별 관전 포인트 다른 MC들에 비해서 이건 다르다 이런 점이 있나요? 뭐 다른 MC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각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을 맡고 있구요 네 그리고 또 뽀얀 피부를 맡고 있구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저 좀 빨가세요 네 그리고 호래큰 O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둘의 엄청난 케미와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네 또 다른 MC들과 비주얼을 맡고 또 다른 MC들과 함께 같이 저 같은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퍼포드 프로그램여행 또 다른 멤버들과 공모공 ahi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의 어까로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의 어까비 네 기대하고요 정말 기대하고요 응 응 네 다들 기대하여 저희는 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둘이 또 한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슘과 웬디 우리 토시환시오방의 팬들에게 말씀해주세요 아쉽지만 두 분을 라이브 생방 준비로 인해 너무 아쉽네요 이따가 생방송 8시 어터쇼 무대를 위해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8시 스페셜MC 민현 웬디가 진행하는 생방송 더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시만요 우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까지 해주세요 아까 맞췄는데 할 수 있어요 다시 완벽한 케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잠시 8시 스페셜MC 민현 웬디가 진행하는 생방송 더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우 빨개졌다 얼굴 아우 더워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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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방송에서 하얀 얼굴로 하얀 얼굴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하얀 얼굴로 나타나겠습니다 하얀 얼굴로 나타나는 요즘에 しい